우리 연공을 반세기 넘게 지킨 F4 팬텀 전폭기가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 임무는 5세대 스텔스기인 F-35A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등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려웠던 시절 방위성금으로 들여왔던 하늘의 도깨비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지난 55년간 한반도 연공을 지켜온 F4 팬텀 전폭기가 마지막 비행을 끝으로 퇴역했습니다. 공군은 지난 7일 경기도 수원에 있는 제10전투비행단에서 F4 팬텀 퇴역식을 열었습니다. F4의 두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출격명령에 따라 마지막 비행에 나섰습니다. 55년간 연공을 지켜온 하늘의 도깨비 F4 팬텀 전폭기의 마지막 비행 모습입니다. 최대 속도 마하 2.4, 최대 무장 탑재량은 7.3톤으로 1969년 도입 당시 최첨단 전폭기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우리 공군은 팬텀 전폭기 전후로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우리 공군 역은 팬텀 도입과 함께 소련제 미극이로 무장한 북한을 일거해 앞지를 수 있었습니다. 팬텀은 공대직 공대공운용이 가능해 당시 최고 성능을 자랑하던 전천우 전폭기였습니다. 팬텀 전폭기는 1983년 북한 이웅평 대위가 서해 상공으로 귀순할 때 수원기지로 유도하는 임무를 수행했고 소련 정찰기와 핵 잠수함 등을 동해상공에서 식별에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퇴역을 두 달여 앞둔 지난 4월엔 파바이 공대지 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하며 마지막까지 연공 수호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팬텀 전폭기가 공군의 주력으로 연공을 지키는 동안 우리 공군 전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돼 올해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이 팬텀의 임무를 이어받았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인 f-35a도 도입됐습니다.